안녕하십니까 리페어맨입니다.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걸려 안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. 오늘 실시한 라이브 방송 때 확실하게 방송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화질과 진행 미숙으로 인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불편한 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 확실히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감사드립니다.